안녕하세요 상상영어 최병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VOA Learning English Monday April 13th 2020 2020년 4월 13일 월요일자 VOA Learning English 기사 한계에 대한 전체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A를 B로 몰아넣다. Half a billion 하면 빌년이 10억입니다. 그러니까 5억 명 정도의 사람들을 빈곤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잠깐만 빌년이 10억인데 자 요건 한번 보시죠. 밀년 하면 백만이죠. 천에다가 천을 한번 곱한 것이 밀년입니다. 밀년 하면 원래 천입니다. 천에 천을 곱한 것이고. 자 빌년은 천에다가 천을 두번 곱한 겁니다. 이게 10억이죠. 빌년. 바이 아닙니까. 바이. 트라이. 트리리언. 자 이것은 이제 천에다가 천을 세번 곱한 것이 1조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완벽합니다. The economic effects of the coronavirus could push around half a billion people into poverty. Oxfam said this week. 경제적인 효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적인 어떤 영향. 이것이 could push around 하면 여기서 약. about some입니다. 약. 5억 명의 사람을 빈곤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라고 Oxfam. Oxfam은 Oxford Committee for Famine Relief 약자입니다. 옥스포드에서 원래 시작된 그런 자선단체 비영리단체인데 지금 본부는 나이로비에 있습니다. 자 Oxfam이 이번주에 말했다. The report was released by the Nairobi-based charity ahead of next week'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World Bank yearly meeting. 이 보고서는 발표되었다. 이 릴리스는 발표하답니다. By the Nairobi-based charity. 이게 바로 나이로비에 본부를 둔 이 Oxfam 자선단체입니다. 자선단체가 발표했다. 뭐에 앞서 어해도 뭐뭐에 앞서 next week's 다음주에 설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죠. World Bank 세계은행 연차총회입니다. 연차총회. 이 두 기관의 연차총회에 앞서 발표되었다. The economic crisis is deeper than the 2008 글로벌 financial crisis, the report said. 이 경제적인 위기는 이번 이 위기는 더 깊다 than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더 깊다라고 이 보고서는 말했다. The estimates show that. 여기 estimates를 명사합니다. 뭐 추정치, 예상치 이것이 보여주고 있다. That 이하를 Global poverty could increase for the first time since 1990 세계적인 빈곤율이, 빈곤 수준이 증가할 수도 있다. For the first time. 최초로. 1990년 이후 최초로 증가할 수도 있다. It said. 그것은 말했다. 그 보고서. Adding 이렇게 추가하면서 That some countries could return to poverty levels less seen 30 years ago. 몇몇 나라들은 돌아갈 수도 있다. 그 빈곤 수준으로. 30년 전에 마지막으로 보이진 30년 전에 그런 수준으로까지 되돌아갈 수도 있다. 라고 덧붙였다. 다음 페이지. 막간의 사진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Migrant workers rest on a railway track during a 21-day nationwide lockdown. Migrant workers 하면 어떤 특정한 직장이 없이 여기저기 일거리를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근로자들 말합니다. 자, 인도입니다. 인도. 인도. 쉬고 있다. Rest on a railway track. 열차 트랙입니다. 언제? During a 21- 지금 인도는 21일간의 그런 전국 봉쇄에 들어가 있죠. 전국적인 봉쇄. Lockdown. 뭐하기 위한 봉쇄. To slow the spreading of coronavirus disease.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지체시키기 위해서. COVID-19 in Mumbai, India. 자, 인도, 문바이입니다. 옛날 범베이라고 불렀죠. April 2nd, 2020. 2020년 4월 2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뭐 기차가 안 다니는 철로겠죠, 설마. 자, 다음 페이지. The report examined several possible economic outcomes based on the world bank's measure of poverty. 이 보고서는 검토했다, examine, 검토하다, 조사하다. 여러 개의, 몇몇 개의 possible 있을 법한 그런 economic outcome, 경제적인 결과를 검토를 했습니다. 어디에 기초를 두고? Based on the world bank's measure of poverty. Measure of poverty는 빈곤 척도입니다. 세계은행의 그런 빈곤 척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기초를 두고서 이런 경제적인 결과를 검토를 했다는 말. People under extreme poverty live on $1.90 a day or less. Extreme poverty는 극빈곤 수준입니다. 극빈곤 수준 이하에서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Live on $1.90 a day. 하루 1.9달러 이하로 1.9달러 같으면 우리 돈은 한 2,300원 정도. 하루 2,300원 이하로 살아가는. 그걸로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Those at a lesser poverty level live on less than $5.50 a day. A lesser poverty level 하면 그보다는 좀 덜한 빈곤 수준. 그러니까 이건 보통 빈곤 수준입니다. 위에는 극빈곤 수준이고. 이 사람들은, those, 이 레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Live on less than $5.50 하루 이하로 가지고 먹고 살고 있다. The most serious outcome would be a 20% decrease in earnings. 가장 심각한 결과는 20% 소득 감소입니다. 수익 감소죠. 수익 감소일 것이다. It would cause 1.2billion people to live in extreme poverty worldwide. 이렇게 만약 20% 수익이 감소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12억 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Cause to 이렇게 하게 할 것입니다. 극빈곤층에, 세계적으로 극빈곤층으로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It would also raise the number of people living in poverty to nearly 4billion. 이것은 또한, 극빈곤층은 그렇고, 그 다음 빈곤층이 있죠. 이게 이제 빈곤층입니다. 보통 빈곤층. 빈곤층의 사람의 수를 어디까지? raise 2죠. 거의 40억 명으로 올리게 될 것입니다. 소득 20% 감소하게 되면요. 거의 한 40억 명 정도가 빈곤층으로 떨어집니다. 빈곤층에 살게 되고, 또 이제 극빈곤층은 12억 명이 되게 됩니다. Women are at more risk than men.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다. Because 왜냐하면, they are more likely to work in jobs that have little or no protection. 그들은 일할 가능성이 더 많다. 이런 직장에서, 이런 일자리에서 일할 가능성이 더 많다. 어떤 일자리? They have little or no protection. protection 하면 뭐 이제 좀 보호인데, 그러니까 어떤 일자리에 대한 그런 안전장치죠. 뭐 이런 하여튼 안전장치, 이게 거의 없거나 혹은 전혀 없는 이런 일자리에서 일할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이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언제 그만둬야 할지 모르는, 언제 직장이 살았을지 모르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 Poor people cannot take time off from work. 가난한 사람들은 take time off from work 하면은, 일을 하다가 이제 시간을, 그러니까 휴가를 내야 합니다. 휴가를 낼 수도 없고, or by food in large amounts. 양식을 대량으로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거의 하루보다 하루 먹는 그런 수준 정도. 라고 그 보고서는 경고했다. The report warned. It all said more than two billion people did not get earnings while they are sick. 자, 이 보고서는 또 한 말했다. 2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수익을 얻지 못하다. 그러니까 소득이, 수익이 없다는 말. 언제 와야 할 때야 할지. 그들이 아프면, 몸이 아프면, 수익이 전혀 없어져 버립니다. 자, 다음 페이지. To lesson the facts on poverty. 이는 가난에 대한 이런, 이 COVID-19, 코로나19의 어떤 영향, 이것을 줄이기 위해, lesson은 줄이다입니다. L-E-S-S-E-N이죠. 이렇게 형용사에, 혹은 뭐 명사나 이런데, E-N이 붙으면, 뒤에나 혹은 앞에 E-N이 붙으면 동사가 되죠. 자, 이 효과를 줄이기 위하여, Oxfam suggested, Oxfam은 제안했다. A plan, 이런 계획, 어떤 계획? That would give money to people and businesses in need. In need는 이제 도움이 필요한 입니다. 자,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기업체에 돈을 주는 것이면, 현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안했죠. 현금을 주는 그런 계획을 제안했다. It was called for debt cancellation. 자, 이 Oxfam은 또한 콜 포함 요청하답니다. 자, debt cancellation 하면, 이것은 부채 탕감입니다. 부채를 아예 없애주자. 그리고, more IMF's poor increase aid to poor countries. 이제 가난한 나라들에 대해서 아주 뭐 가난한 나라든 빚도 부채 갚기 힘듭니다. 자, 하여튼 이런 부채 탕감, 그리고 더 많은 IMF 지원, 그리고 원조 증가, 증가된 원조, 즉 원조 증가 이런 것을 요구했다. Oxfam은 또한 덧붙였다. 추가적인 세금입니다. 뭐 부유세죠. 부에 대한 세금, 또 하이 프로필, 그런 고수익에 대한 그런 세금, 또 some financial tools, 일부 금융 툴, 재정 툴, favored by the wealthy, 부자들이 선호하는 이런 재정 툴에 대한 그런 추가적인 과세, 이런 것이 would help raise the money needed, 필요한 그런 재원, 돈을 raise는 이제 마련하다, 조달하답니다.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추가했다, 또 붙였다. Calls for debt cancellation have increased recently as the COVID-19 pandemic has affected the economy of developing countries around the world. 자, 이런 부채 탕감에 대한 이런 요청이 have increased, 증가했다. 최근에 뭐 하는 상황에서 as the COVID-19 pandemic, 이 코로나19 팬데믹, 전 세계적인 대유행병이 has a effect. effect는 이제 동사죠. effect는 명사입니다, 원래. effect는 영향을 미쳤다. effect는 영향이죠. 물론 effect도 동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뭘 실시하다 할 때는 동사로도 씁니다마는 영향을 미치다 이렇게 할 때는 effect을 씁니다. effect는 안 씁니다. The economy,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와중에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들, 좀 못 사는 나라들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죠.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자, 이런 타격을 주는 그런 상황에서 부채 탕감에 대한 요구, 이것이 최근에 증가했다. 자, 다음 페이지. We'll see a country around the world would need to give at least 2.5 trillion dollars to help developing nations. 자, 부유한 나라들이죠. 더 부유한 나라, 선진국들은 전 세계적으로 would need to 이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소, 이제 선진국 전체 합해서 그렇겠죠. 2.5 trillion, 2조 5천억 달러입니다. 를 최소한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뭐하기 위해 to help developing nations. 개발도상국들을 돕기 위하여 그 보고서는 말했다. adding that, that 이하라고 덧붙이면서 wealthier countries have shown they can raise that amount to help their own economies. 부유한 나라들은 보여줬다. 그들이 that amount, 그 정도 양을 이 정도, 2.5조 달러, 이 정도 양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뭐하기 위해 그만큼 조달했습니까? to help their own economies. 그들 자신의 경제를 이제 그 회복을 돕기 위하여 그 정도 양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The United States, for example, recently released a 2.2 trillion dollar spending plan to rescue the country's economy. 미국은 예를 들어 최근에 릴리스는 발표하다며 되겠어. 발표했다. 2.2조 달러 이 spending plan 지출 계획을 발표했죠. 뭐하기 위한 to rescue the country's economy. 미국 경제를 rescue, 구조하기 위한, 구출하기 위한 그런 spending plan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일본, 그리고 일부 유럽 국가들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들 자신의 지출 조치 어떤 구제책 이런 조치를 통과시켰습니다. The report said Unless developing countries are also able to fight. 이 보고서는 말했다. Unless 만약 뭐 하지 않는다면 개발도상국들이 개발도상국들도 also 싸울 수가 없다면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 버린다면 The Christ will continue. 이 위기는 계속될 것이면 It will inflict even greater harm on all countries rich and poor. Rich and poor는 뭐 부국변구할 거 없이 모든 나라에 이것이 이 위기가 인플릭트는 뭐 가하다. 뭐 이제 고통을 가하다. 뭐 어떤 피해를 가하다. 2번은 여기서는 비교국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훨씬 더 큰 피해를 모든 나라들에게 선진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에게 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개도국을 적절하게 도와주는 것이 선진국들한테도 결국은 이익이 될 것이라는 말 오늘 해서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